안녕하세요 부자된 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6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AI 시대의 새로운 지형도와 반도체 투자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SXL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장의 양강구도 형성 이것이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좀 살펴보니 오랜만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우산업 44,749.56포인트로 플러스 1.02% 상승 중에 있고요 나스닥 종합 19,193.74포인트로 플러스 1% 상승 S&P500도 6,000, 6,000 다시 돌파했네요 6,012.93포인트로 플러스 0.73% 상승하는 중입니다 니케이, 영국, 프랑스, 독일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상해 종합 항생은 하락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AI로 초개인화 서비스 금융판도 금융판도 이제 바꿀 것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식지 않는 반도체 엔비디아사랑 우리나라 서학게이미의 엔비디아사랑은 유별나죠 그리고 TQ, SXL도 엄청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미국 입증시서 올해 2위 급 순매수라고 합니다 아시아 통화 약세 연동 환율 1,400원대 반등 했다는 내용인데 지금 6원이 떨어진 1,399원 지금 1,399원, 1,4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 1,400원이 조금 넘었다가 떨어지고 조금 넘었다가 떨어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 달러가 강세죠 지금 이어서 S&P500 맵을 좀 살펴볼게요 보면 어떤 느낌이 딱 드시나요? 딱 보자마자 뭐야 엔비디아만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상승하고 있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떨어지고 있죠 어... 마이너스 0.11% 하락 중에 있고요 애플은 1.15% 상승 아마존 1.56% 상승 테슬라 0.21% 상승 어... 구글 1.75% 상승 메타 1.54% 상승 AMD 0.93% 상승인데요 반면에 엔비디아만 지금 마이너스 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네요 히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면 현재 탐욕 구간이죠 얼마 전만 해도 유트럴 중립 구간이었는데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 그리드 구간에 와 있습니다 탐욕 구간이죠 63포인트 투자하시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면 좋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AI 시장 양강구도 재편대다 라는 주제로 한번 보면 이게 아마존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를 형상화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식으로 형상화가 돼 있죠 진짜 그림은 일품인 것 같습니다 최근 AI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이렇게 연합이죠 그리고 아마존과 엔스로픽을 연합했습니다 이래서 양강구조로 지금 재편되고 있는데요 각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AI 기술 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WS는 지난 22일 엔스로픽에 대한 40억 달러의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 아마존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무려 우리나라 돈은 5조 6천억원 엄청납니다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고 하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한 40억 달러까지 합치면 총 투자 금액이 무려 우리나라 돈은 11조가 넘어서네요 80억 달러 이것이 이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생성형 AI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 둘이 양강체제로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포석으로 어떻게 보면 해석되고 있죠 참고로 엔스로픽은 2021년 오픈 AI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한 A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채집PT의 대항마로 주목받는 대화형 AI 클로드 클로드 혹시 아시나요? 클로드 시리즈를 개발했고요 이것도 생성형 AI거든요 클로드 3 시리즈는 GPT4를 능가하는 성능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생성형 AI의 원조격인 MS는 2019년부터 오픈 AI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는데 속이 10억 달러 투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0억 달러죠 18조 2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MS는 이를 통해 채집PT와 GPT4 등 오픈 AI의 첨단 AI 기술을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Azure 아이코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리고 오피스 제품군의 독점, 탑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면 양강 구도가 이렇게 형성되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클라우드 인프라의 중요성입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죠? 그쵸!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컴퓨팅 자원 굳이 막지 않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선두주자이죠 MS와 아마존은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을 공교롭게도 가지고 있죠 아마존은 AWS MS는 Azure Azure, AWS 이렇게 있습니다 AI 개발을 지원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게 또한 Azure와 AWS죠 그리고 AI 기술 개발 경쟁 심화 AI 기술은 진짜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눈 딱 감으면 감았다 뜨면 엄청나게 발전한 요즘 시대입니다 기업들은 차세대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진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의 중요성을 보면 체즈피티 클로우드 클로우드 등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이라고 그러죠 대규모 언어 모델이 AI 시장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게 됩니다 부상했고요 지금 이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어떻게 될까요? 치열해지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AI 시장의 양강 구도가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AI 시대 양강 구도는요 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가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입니다 AI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는 그리고 반도체 수요를 늘리게 될 거고요 반도체 기술 발전은 더욱 더 증가하고 가속화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AI 시장의 양강 구도가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럼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우선 반도체 수요 증가 AI 모델 학습과 출원을 위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첨단 공정 기술 발전입니다 AI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더욱 첨단화된 반도체 공정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AI 전용 반도체 시장이 확대될 거고 기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도태될까요? 아니겠죠 같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견인해서요 그럼 ICG 반도체 지수와 SXL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우선 SX에 주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2014년 7월 8일 최고점을 찍었죠 70달러 그래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여기서 상승을 했고 또 하락했고 상승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뚜껑을 따는 직전 양봉을 다 잡아 먹었죠 지금 안 좋은 진짜 은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언제 수복할지 여기가 이제 양봉으로 뚫을 때가 좋을 거 같은데요 아직은 좀 조정과 세월이 좀 흘러야 될 거 같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SXL에서 봐야 되는 건요 여기 있죠 120주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죠 하나 그리고 이 정고점을 양봉으로 뚫는지 지지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돌파할 자리 그래서 이번 달을 잘 마감하고요 이번 주죠 이번 주를 잘 마감하고 다음 주에 한번 장떼양봉이 하나 딱 섰으면 진짜 좋을 텐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최고점을 바라보러 가겠죠 최고점도 양봉으로 돌파한다고 하면 대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전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겠지만 어... 좀 봐야 되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반대급부도 꼭 생각해라 오를 것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내릴 것도 생각해서 어... 어느 정도의 자신에게 부담 안 가는 비율로써 가용자산만 저 같은 경우 10% 거든요 10%를 뚝 잘라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 그리고 나머지 90%는 하고 있는 거죠 어... AI 시장의 성장은요 자연스럽게 IC 반도체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IC 반도체 지수는요 참고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는 지수죠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수정하는 레버리지 테크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하락할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ETF니까 꼭 참여기에 빠지셔가지고요 아 지금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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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네 해가지고 몰빵투자 여기에서 몰빵투자 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올라가네 올라가네 해서 여기서 재수없게 몰빵투자 됐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망한 겁니다 망한 거 이거 어떻게 수복하게 했습니까 하지만 10%만 딱 들고 분할 매수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평당가는 낮아질 거고 여기 와서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폭락을 한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회인데 더 사야지 라고 살 것 같습니다 4차성은 평명의 초입이고 아직 AI가 재활약도 못한 상황인데 그리고 RSI도 지금 40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과열된 상태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 잘 따져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을 100% 신뢰하고 믿고 제가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회는 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은 제가 어떤 근거와 어떤 마인드로 SXL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SXL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RSI 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는 지수고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SXL은 RSI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죠 ETF입니다 직장이 상승할 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어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서 아마 귀에 딱지가 지실 거예요 아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첫 번째 시장 성장에 대한 노출 두 번째 분산 투자 세 번째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SXL에 투자하면요 AI 시대의 성장이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시장이 상승할 때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는 더 높은 상승을 하게 되고요 하락할 때는 더 낮은 하락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신중하셔야 되겠죠 어 그럼 저의 시각에서요 바라본 SXL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AI 시대는 아직 초기 단계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IC 반도체 지수와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 반도체 관련 지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충분히 개인적이지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역시 잘거리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이 여기 있구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 있는거죠 AI 시대 양강구조 형성은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가속할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그리고 SXL 같은 반도체 관련 투자 상품의 매력도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하지만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구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